자 이제 이거 뭐죠 휴지야? 클라임 클라임을 해보자 자 안녕 누가 찍어? 찍고 있어 그냥 어떻게 혼자 찍을지 아 아빠가 찍어놓고 왔어 쟤가 쟤가 송이 있어? 송은 없는데 계속 찍히게 해놨어 어디 보자 아빠 잘 나와? 자 제 요리를 보세요 안 떨어져 어 떨어져 이건 못먹겠나? 어딨지 흘린다 흘린다 잠깐만요 자 김치 김치 이거 거셨어요? 아니요 같이 만들었어요 어디요? 이거 만들대요 여기다 넣는데요 아 그 웃음 뭐예요? 어이가 없는 웃음 같은데요 안 아픈데요 계속 왜 웃겨서 저기 있어요 김치야 김복이야 자 김치야 김복이야 깨비깨비 자 김치야 김복이야 자 김치야 김복이야 짠 좀 웃기게 찍어야지 시작 김치 시작 김치 안녕 김치 잠시 이자 김치 아멘